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목욕장과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됐는데 이처럼 지역사회의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처분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상인들은 변화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행여 벌금을 물거나 구상권을 청구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지만 업종별 행정명령에 대해 더욱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에코경남의 현 시점에 시설별 방역수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창원시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발령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를 포함한 유흥시설 5점은 집합이 금지되면서 N차 감염의 위험이 큰 목욕장과 노래연습장 또한 추가로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식당의 경우엔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만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의 경우엔 추가 의무사항이 존재하니 필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카페의 경우엔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포함해 식품위생법상 재가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모두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2단계 격상으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업종별 세부 방역수칙에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서 단계별 방역수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 문의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성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